아니요 아직 못찾았어요 근데요 저 아까 정화야 정화야 내가 네 핸드폰 찾았어 어 정말요? 야 정화야 진짜 축하해 야 야 너 한턱 싸 빨리 야 한턱내 여보세요? 정화야 얼른 정화가 한턱 쏠 것 같아 진짜?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은 정화가 쏘는거야? 네 자 정화야 아이 고마워요 언니 근데 어쩌죠? 저 아까 핸드폰 새로 샀는데 안그래도 전화가 너무 안터져서 하나 살려고 그랬었거든요 어? 아유 이렇게 되면은 정화가 저녁 사야될 이유가 없네 그치? 여보세요 경림아 오늘은 안쏠 것 같아 미안하다 아니 어 저기 아 근데 이거 찾았으니까 한턱 쏴야지 이거는 찾아준 사람 성의도 있고 그걸 그냥 무시하면은 이거 도리가 아니지 그거는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 뭐야 쏜다 그랬다가 만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는거야 야 그럼 구리구리 이거 니 핸드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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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구리구리 뿐 맞네 어? 야 구리구리 핸드폰 다 샀으니까 한턱 쏴 이 말 맞다나 찾은 사람 성의도 있는데요? 뭐 내 핸드폰 아니야 야 아니기는 여기 이렇게 액정에 구리구리 쏘여있잖아 근데 니가 왜 니가 아니야 왜 아니 세상에 구리구리 별명 가진 사람은 한 줄이야 그리고 내 액정에는 구리구리라고 안 적혀있어 그리고 알잖아 나는 무식해갖고 여기다 이런거 적을 줄도 몰라 아 진짜 아닌가 본데 그런가? 에이 오빠겠니 한턱 내기 싫으니까 아닌 척 하는거죠? 진짜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 내가 그깔 한턱 안내려고 내 핸드폰을 버리겠.. 아니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들 어? 그러면은 이 핸드폰 니거 아니니까 내가 버린다? 아 버린지 말는지 그래? 그럼 나 진짜 갖다 버려야지 아 진짜? 저기 창가에 가가지고 내가 확 던져버린다 어? 아니 던지든지 말든지 진짜지? 그래 던진다 후회 없지? 던졌다 아 참 내꺼 아니라니까 저거 나들 뭘로 보고들 그런 아 아직도 날 그렇게 몰라 나 정말 기숙사 생활 같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아직도 날 그렇게 몰랐라는 거야 사람들 참 뭘로 보고 내 핸드폰 김정아 내 핸드폰 김정아 무슨 일이야? 아무것도 아니야 몸도 찌뿌덩한데 운동은 하고 와야겠다 내홍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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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이가 배만 가르쳐